대선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던 안철수 대표가 결국 11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럼 보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고요 2등했던 홍준표 대표 대표 됐고요 3등했던 안철수 대표 또 대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5월에 있었던 대선 과정을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과연 대선이 끝난 뒤에는 누가 승리할 수 있을지 또 지방선거를 한 1년 가까이 한 10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승자는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 대표가 대표가 되면서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이 안철수 대표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서 곧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축하 인사죠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에 정치적 흐름을 본다면 최소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야당이 다수가 되면서 여러 야당들이 다당 형식으로 이제 혼재가 되면서 집권 여당이 소수당이 되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이제는 정기국회에 넘어서 국정감사도 해야죠 또 개혁입법 해야죠 예상국회에 있죠 이 험난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이 절실하다 특히 국민의당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좀 도와달라 그리고 특히 여야정 협의체도 잘 안 되고 있는데 도와달라 여기에 대해서 어제 안철수 대표는 당선 연설에도 개혁명에서는 언제든지 협력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서는 사실은 부딪힐 일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고 일단 기본적인 화답은 했지만 그러나 현재 정치 구조상으로 봐서는 앞으로 쉽지 않은 그런 국민이 계속 펼쳐질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의당이 40석이잖아요 국민의당만 따로 놓고 봐도 사실 한국당이나 그다음에 민주당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잘하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흘러나온 과정을 보면 숫자만 40개지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당이 그게 원래 어려운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3정당 또는 중도정당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실험이 성공한 사례도 없고 처음에 좀 해보다가 결국 양극으로 또 갈라지고 그렇게 됐는데 안철수 대표는 지금 최근까지도 다당제 굉장히 중요한 국민들의 선택이고 정치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당제가 성공하려면 정치가 좀 평화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각 정당 간의 이런 정치적 이념인 노선 차이도 너무 크지 않고 어느 정도 타협과 중화가 가능한 정도로 돼야 되고 그리고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라든가 또 정책 드라이브라 이런 것이 너무 일방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 말 그대로 협치를 하고 사전에 대화하고 협조 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안철수 대표가 생각했던 그 국면에서 너무 벗어나가지고 지지율 격차도 크지만 정부가 그러니까 중요 정책들을 갖다가 그냥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고 그리고 또 원래가 안철수 대표하고 문재인 대표하고 또 대통령하고 또 헤어진 과정도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또 자유한국당이 야당의 한 일각인데 벌써 이제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여기다가 만약에 어정쩡하게 태도를 취하면 일부가 오히려 호남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저쪽으로 또 빨래들어 가버리고 공중 분해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이 본인이 생각했던 다당제를 붙잡고 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결국은 선명 야당의 기치를 내걸고 야당끼리 선명 경쟁을 벌이면서 또 정부 여당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끼리 협조도 해야 되는 내년 지방선거 때 본인이 승리한다고 그러지만 이 구도로는 승리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보 연대를 하든지 또 합당을 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되면 우리 정당이 또 다당제해서 양대 정당으로 가파르게 대립하는 양대 정당으로 가버리는 상황이어서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구도하고 완전히 어긋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정치 상황이 그래서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고 좀 우울한 상황으로 가고 싶습니다 신임 대표가 된 안철수 대표에게 아주 특별한 축하 인사를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저는 국민의당이 없어질 줄 알았죠 없어질 줄 알았는데 회생을 했으니까 저희 당으로서는 불량 구도가 아닙니다 당을 부디 잘 추세려가지고 수도권에서 모두 후보를 좀 내주시면 저희들이 선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파이팅입니다 안철수 파이팅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대선 때도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당시 후보의 표를 좀 가져오면 우리 유리하다 저렇게 얘기했었잖아요 홍준표 대표는 민주당 이중대 맨날 이런 표 많이 했어요 좌파, 무슨 좌파라고 그랬죠? 하여튼 얼추기 좌파라고 그랬나요? 일단 저쪽을 범여권으로 그냥 대략 규정을 하고 이쪽에서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고 국민의당에서 후보를 내면 어차피 진보진영의 표를 갉아먹으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수 쪽에서 자유한국당이 아무래도 제일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선자를 좀 낼 수 있을 거야라는 취지의 얘기신 것 같은데 저는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런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당내 분란부터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하고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털고 보수의 새로운 기치를 보여줄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최근에 지지율을 보면 한 10에서 15, 6% 정도가 자유한국당이 나오는데 제가 지지율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14.9니까 한 15% 정도 텐데요 지금 어쨌건 보수를 대표한다고 하는 제1야당의 지지율로서는 너무 참담한 지지율 표거든요 저렇게 지지율을 조금밖에 받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까지 저는 생각하기에 탄핵 자체의 정당성도 부정하고 법원의 판단도 부정하고 그리고 어쨌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고 가려고 하는 당내 세력이 있고 그러면 국민들은 그거를 적폐나 구태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끌고 가다 보니까 중도 보수층 입장에서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탈피하기 위해서 홍준표 대표도 첫 번째 필요 조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분부터 빨리 정리해서 보수 정당의 기치를 가치를 제대로 보셨으면 바람이 듭니다 홍 대표께서 지금 마음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국민의 정당이 잘 나가고 여론조 지지율이 늘어나면 민주당 표를 깔아먹을 테니까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러니까 후보도 많이 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50%에 대해서 거의 견고하고 나머지 가지고 쪼개먹고 1, 2%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후보 다 내면 한국당 수도권은 전멸의견이 와 영남에서도 한국당에다가 바른 정당 후보 내고 국민의당 후보 내면 한국당 텃밭까지도 위협받기 때문에 저거는 마음이 없는 말씀이고 각자 열심히 해가지고 지지율을 늘려가지고 나중에 합하자라는 게 연대를 하든 통합을 하든 그래서 지방선거를 치르자 표를 모으자는 게 본인의 본 마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심은 뭔지 홍준표 대표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 저희가 판넬로 준비한 거는 이겁니다 너의 목소리가 보여 예능 프로그램의 제목이기도 한데 안철수 대표 하면 누군지 꽉 생각나시죠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길은 철저하게 실력을 갖추고 단호하게 싸우는 선명한 야당의 길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저는 이제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안철수가 반드시 기필코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쓰러져 죽을 수 있다는 겨련한 심정으로 제2장당의 길 단단한 대한야당의 길에 나서겠습니다 어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한 중간 정도 처음에 대선에 2012년도에 나오려고 했을 때 목소리와 지난 대선 2005월 달에 대선 때 아주 강력한 목소리로 호소했던 목소리의 한 중간 정도 듣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는 이 목소리가 많이 대선 때는 상당히 거칠었거든요 그런데 저게 좀 쉬시면서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이니 전달을 더 많이 할 수 있는지 정치 하시는 분들은 다 저런 거 공부를 하시니까 어저께 저렇게 전당대회에서 저희하고도 인터뷰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역시 이제 좀 큰 자리에서는 좀 떠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저께 저희 인터뷰를 하시는데 좀 이렇게 입술이 바르르 떨려서 이게 또 이제 좀 말이 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그런데 어저께 51%의 득표율로 과반수를 넘겨서 간신히 과반수를 넘어서 당선이 됐죠 전당대회 당시 그러니까 대선 후보를 뽑을 때는 7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였는데 간신히 이제 결선 투표 치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1등으로 당대표가 됐습니다 아까 목소리도 봤지만 제가 조금 전에 화면 분할로 보여드렸지만 헤어스타일도 헤어스타일도 옛날 그러니까 뭔가 나올 때마다 헤어스타일이 바뀌어서 머리 스타일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 가운데 있는 머리 스타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야말로 지금 변화를 하면서 변신이요? 그렇습니다 변화와 변신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 때 엄청난 내상을 입지 않았습니까 내상을 회복하는 거 우리가 무협지를 보면 굉장히 상대에게 공격을 당한 뒤에 내공을 획득해서 진기를 회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차 더 힘이 강해지고 내공도 2배, 3배가 되면서 상대를 이기는 건데요 안철수 대표는 그런 연설도 벼락연설법 후반부가 점점 더 커지고 목소리가 커지면서 내공이 쌓여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때는 75%가량 거의 4분의 3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어제는 51.09% 겨우 과반을 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공이 전체가 더 큰 힘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사실은 국민들께 실망감도 지금 주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새정치라든가 안철수라면 뭔가 가져왔을 변화라는 뭔가의 국민들의 희망이 있었는데요 점점 더 어떤 친 안철수계의 파벌의 수장이 돼가는 그런 느낌들 그리고 과연 안철수 대표가 어제 선거 끝나고 나서 대표에 당선되면서 했던 여러 가지 공약들이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지방선거 17개 전부 다 승리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좀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안철수 대표가 정말로 제대로 된 내공을 좀 닦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일단 헤어스타일의 변화, 목소리의 변화는 그래도 일단은 어느 정도는 좀 신뢰감을 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의 변화, 또 머리 스타일의 변화만큼이나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가 달라질 수 있을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